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이 보다 못해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TV조순에서 이런 게 나갔죠. 저는 한동훈 척건도 아닐 뿐더러 최근에는 그다지 교류도 많지 않아 여권의 영입 제안 관련 윤대선 후보께서 직접 자신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으로 영입 제안했다. 이런 것을 과거에 자기에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영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을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는 조국 헉스의 주인공으로서 조국 혹은 문재인을 아주 겁나게 그냥 비판했던 깠던 인물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 전부 김경률을 이렇게 환영했죠. 그 후에 이제 말이 앙투 안 했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입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보고 좌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한 그냥 끄집어낸 말에 불과하고요. 가장 핵심은 김근희 의사를 공격한 딱 그겁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김경률에 대한 모든 게 뒤집어진 케이스죠. 특히 이제 비판자들은 그때 이후에 완전히 김경률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말이 앙투 안 했다 때문에 비판하자니 그건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좌파였죠. 그렇지만 그 좌파라고 공격을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그 일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김경률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경률 소위 자문그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한동훈이 자문그룹 아니다 내기죠. 거론된 분들 중 일부는 거의 교류가 없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첫건도 아닐 뿐더러 최근에는 그다지 교류도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철규 의원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수작을 부리시는데 언론에 공개됐거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히면 국내힘 등 현 여권에서의 영입 제안 관련하여 1. 앞에 TV조선에서 나갔던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대선 이전 당시 윤 후보께서 직접 선대위원장 제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뉴스도 많이 오르내렸고 상당한 어떤 외연 확장 저들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창이 될 수 있다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굉장히 중용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용을 하려고 작심도 했었고요. 1.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 영입 제안하셨습니다. 많은 기사분들 계신 곳에서 이번 총선 직전 농담처럼 웃으시며 왜 내가 부를 때는 안 왔냐 타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 영입 제안했고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영입 제안했던 겁니다. 작년 11월 1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고 11월 8일 일주일 뒤네요. 인재영입위원 제안이 왔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영입 제안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국 흑수의 주인공 진중근하고 같이 만들었죠. 이 김경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 친윤으로 불리는 그들 진영 안에서 김경률의 말로 최고의 카드로 그냥 영접하자 영입하자 이렇게 지금 그 내부에 합의된 어떤 그런 뭐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고로 11월 13일 5분으로 인재영입위원장에 출범한다는 기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국 흑수 김경률 회계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뉴스가 나갔었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걸 좀 볼까요. 이건 놔두고요. 이거. 2024년 3월 달력인데요. 이 당시 선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달력입니다. 2024년 3월 4일 국민의힘 리얼미터 오차범위박 1위. 이때 이제 드디어 140석. 최소 140석. 최대 160석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 리얼미터고요. 다른 어떤 분석가들에 의하면 170석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3월 초 분위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힘 한도군 효과가 절정에 달했을 때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이때 3월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뉴스들을 보십시오.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 여기 이제 지었. 이것은 여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젊은 2030 그쪽의 보수들이 지금 이것을 분석해놓은 겁니다. 지어서 뭔지 알겠죠. 조수생토론회.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악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민생토론회가 계속 뜹니다. 주요 뉴스로. 민생토론회. 민생토론회. 출국금지 해제. 이종섭 출국. 이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한동훈이 이제 썩 사라집니다. 뉴스에서. 한동훈이 이제 구도가 사라진다니까요. 그 위에 새롭게 올라온 게 바로 이겁니다. 소위 이제 윤석열 심판. 현 정권 심판론이 확 부상이 되는 거죠. 그 정권 심판론이 결국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다 이렇게 덮어버린 그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김경류를 자꾸 좌파로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김경류를 좌파로 공격하지 않던 사람들이 마리 앙토아네트 이후 갑자기 김경류를 공격하면서 마리 앙토아네트를 거론하자니 그것은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지 않고 불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딴 거 없습니다. 김근혜 여사를 지키자. 배신자는 안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딴 건 없습니다. 좌파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모두 좌우 개념 자체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주변에 그 우파들 많습니다. 저기도.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좌파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지금 좌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래요. 지금은 더 이상 좌파 우파의 대결이 아니다. 그럼 무슨 대결이냐.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걸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방송하려고 해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도 복잡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지형이.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게 실용, 중도. 이게 최고예요. 더 이상 우파 좌파 할 필요 없는 게 북은 이미 북의 식대로 살겠다고 더 이상 통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개념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종북, 친북, 좌파 우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좌우가 다수간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좌파 코드하고 지금 이재명 코드는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정말 세계 정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일단은요. 이종섭 출구 또 민생토론회 호주대사 또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뉴스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탑뉴스죠. 그리고 또 먼 게 좀 싸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요. 이런 대통령의 행위들이 나오고요. 황상무 이렇게 소위 회칼 테러 발언 나오고 야구는 먼저 야구장에 가서 또 뭐가 있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대파가 드디어 터졌고요. 875원 이게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잘하면 어떻게 극복할 수도 있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선동을 당하기 시작하면 극복이 안 되는 이슈죠. 그러니까 선동 재료를 던지면 안 되는데 이 대파가 또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몇 석 잃어도 좋아 라면서 또 이런 발언도 해가지고요. 그리고 비례공청 개입서를 터뜨리면서 이철기 의원이 나타나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하고 또 이렇게 충돌했었죠. 그 당시 주기한 특보 이 사람은 탈락한 사람인데 특보로 또 임명했고요. 보란 듯이 지금 불협화음이 이렇게 막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전라도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주기한 특보 이 사람이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철기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했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배숙 의원도 탈락했다가 나중에 구제된 케이스가 있고 그랬죠. 어쨌거나 얼마나 논란이 심했는지 이종섭이 결국 귀국합니다. 이 사이에 이종섭 이야기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종섭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대파가 완전히 탑뉴스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한동훈 이야기가 주된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한동훈 효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덮어버렸다니까. 또 민정토론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이 또 어디 갔어도 뭘 했다. 얼굴이 계속 비치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말이죠. 지난번 선거를 보게 되면 4.15때로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은요. 아예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가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우리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란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뉴스에서 사라지겠습니다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진짜로. 한 100일간 나타나지도 않았어. 얼굴 한 번은 안 비쳤다니까 문재인. 그런 걸 왜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요. 말년에 박근혜가 그렇게 자기를 씹고 때리고 그냥 까고 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도 한 100일간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예 뉴스에 얼굴 자체가 안 비쳤다니까. 그런데도 그 낮은 대통령 지지율인데도 불구하고 20몇%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야당이 이기게 돼 있어. 그런데도 당시 넉넉하게 단독으로 과반 155석이죠. 156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보수 다른 세력이 또 이렇게 당선이 많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70석 정도 넉넉한 보수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전략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것이죠. 용산에서.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거 뭐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나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서 그랬다면 이거 너무도 우매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민생토론회 너무 많이 했어요. 김치찌개 배식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았고 결국 이영섭 사태 지역구 자체 조사 이 당시에 처음에는 140에서 160석 정도 거론되던 게 3월 초에 3월 말 되니까 지역구 자체 조사 의석수가 80에서 90석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 그 자체 조사일 수도 있고 거기도 이런 충격 보고를 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견성 미달의 충격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요. 이때부터 이조 심판론을 도리 없이 꺼집어냅니다.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이조 심판론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조 심판론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때까지는 이조 심판론은 없었다니까 한동훈이 이조 심판론은 나중에 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국묘지책으로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때 말이죠. 한동훈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당시 우파 언론들 대부분 이조 심판론을 꺼집어내야 된다고 다 주장했어요. 우파 유튜브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했고요. 그때 그 흐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여의도 연구원, 백석, 미달, 예측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막판에 이조 심판론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부울경을 휘저으면서 거기 분위기가 확 이렇게 올라왔죠.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 압승하면서 가까스로 부울경의 기적이죠. 부산의 기적입니다. 그걸로 백팔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떠들고 있는 이야기, 그거를 무슨 검과 옥자처럼 믿고 좌파다, 우파다, 친중이다, 종중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한동훈 출마는 이제 뭐 하지 마라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고 벌써 23일로 확정이 돼 있죠. 드디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주변에 한동훈과 함께 지금 정치할 사람들의 면면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전투 조직들 한동훈 중심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파와 신파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보통 구파, 신파가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 신파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분명히 대제의 흐름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흐름이 바뀔 때는 그 큰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유연함도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그냥 옛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